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1페이지 민법의 기본 원리죠. 진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그냥 기초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민법의 기본 원리인데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근대라는 말은 현재가 아니죠. 현재가. 언제냐면 시민혁명 후 산업혁명기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비교하면 되냐면 중세시대하고 좀 비교하면 돼요. 중세시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세시대 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하면 되는데 신분제 사회였죠. 그래서 뭐 기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농로가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그다음에 백정 이런 신분제 사회였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신분에 따라서 차별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신분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평등하다. 이게 뭐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죠. 그다음 넘겨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나오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중세시대는 소유권 개인의 재산권이 뭐 되지 않았냐면 보장되지를 않았어요.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왕이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야 이거 참 좋구나 그러면 성원이 망각합니다 하고 바쳐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세시대는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았고요. 국가나 왕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뺏을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개인의 재산권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세시대에는 개인의 사적인 자유가 보장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말은 뭐예요. 지방의 일은 중앙장부의 간섭 없이 지방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걸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적 자치라는 것은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이게 뭐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인 거죠. 가고 있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야 니들 둘이 결혼해 그러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가장 사적인 일 혼인도 누가 국가가 개입하고 왕이 개입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한다. 이게 뭐죠. 사적 자치의 원칙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중세 이것과 대비되는 제도는 뭐냐면 연자제죠. 우리 사극보험 많이 나오죠. 뭐죠. 영모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행위를 한 큰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자까지 다 뭐죠. 처벌을 받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연자제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뭘 받습니까.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서 그 행위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대표적인 소유권 절퇴원질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중세 시대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축적하더라도 국가가 저의 재산을 아무 때나 뭐할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다면 뭐하러 재산을 모으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국가라 하더라도 왕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뺏을 수 없다는 원칙이 정착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열심히 뭐 하겠습니까. 돈을 모으고 자본을 축적하겠죠.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현대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규정을 놓으면 진짜 평등할 줄 알았는데 현대산업사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있는 사람은 강자고 없는 사람은 약자고 법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더라. 그래서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공공복리라는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수정이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유권의 상대화라고 하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긴 하지만 국가가 사적자치 원칙에 대해서 개입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계약 그러면 사적자치 원칙이 따른다면 그 알아서 할 일이지 누가 개입할 일은 아니에요.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고죠. 그렇지만 공복무원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약자 편에서 도와주겠다. 다시 말하면 사적자치 원칙도 뭐하게 돼요? 수정하게 되고. 교제는 뭐죠?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말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이 수정이 돼가지고 무과실 책임이 가미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치적 정파가 갈리게 됩니다. 이 근대민법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걸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뭐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 현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이겁니다. 실질적 평등이죠. 양극화해서 이런 거죠. 공공복리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만약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중시하는 정파를 우리가 보수파라고 하고요. 보수 또는 우파라고 하고 이에 반해서 공공복리, 실질적 평등 다시 말하면 실질적 평등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수정자본주의를 강조하는 정파를 우리가 진보 또는 좌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와 공산주의하고는 결을 좀 달리한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중시하는 것은 보수파, 우파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것은 좌파, 진보파 이렇게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친일파가 보수파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친일파 이런 사람들은 과거 중세시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대주의하고 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보수파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보수파라는 가면을 쓰고 보수를 모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겁니다. 이 정도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냥 이런 얘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민법에서의 법률용어에서 준용이란 말이 나와서 1 앞으로 준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2화 동문 이런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민법에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밑에서도 그 규정을 또 쓰려고 해요. 그럴 때는 두 번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의미를 준용한다 이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끌어다가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정과 간주해가지고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인데 실제로 우리가 추정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본다 뭐뭐로 본다라고도 나오고 뭐뭐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간주라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추정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경우 이거 우리가 추정이라고 하고요. 뭐뭐로 본다 간주되는 경우에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간주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때 추정한다 뭐뭐로 본다 간주한다를 구별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되고 있으니까 구별하셔야 되고 차이점은 뭐죠? 추정이 되는 경우는 반증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가 있고 간주, 뭐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뭐할 수 없어요? 번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선이 악이죠.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요. 고의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의 제3자 그러면 나쁜 놈이 아니라 알고 있는 제3자고 선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이렇게 되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과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차고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데 과실은 뭐냐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것은 악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과실, 모르는 것은 뭐예요? 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이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르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가 뭐죠? 무과실이 되는 거고 선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말은 모르긴 했지만 모르는데 뭐죠?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게 뭐죠? 과실인 거죠. 좀 애매한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옥상에서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면 누가 맞을지를 알면서 던졌다면 뭐가 되는 거죠? 악이고 고의가 되는 거고 맞지 않을 줄 알았는데 누가 맞았다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이니까 뭐죠? 과실이 되는 거죠. 하지 마시나요? 그렇죠. 뻔히 아는 건 뭐예요? 악이, 모르는 것은 선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뭐죠?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제3자의 개념도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할 건데 당사자와 포괄승기인, 상속받은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6번 과실이죠. 과실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의 의무를 겨려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과실인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몰랐다는 얘기고 따라서 주의 의무를 겨려하고 있는 것이 과실이거든요. 그런데 이후 주의 의무가 우리 민법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간주의 의무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요.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추상적 경과실 해가지고 선간주의 의무를 겨려하고 있는 것이 추상적 경과실이다. 구체적 경과실 해가지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겨려한 것이 뭐죠? 구체적 경과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겁니다. 내 재산과 동일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면 선간주의 의무라는 말은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간주의 의무가 되고요. 원칙은 우리 민법상 선간주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얘는 항상 원칙이니까 깔고 하는 거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친권자와 그 다음에 무상 임치계약의 수치인입니다. 친권자는 뭔지 아시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 주게 되는데 어떻게 주의해서 관리해 주면 되냐면 내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 되고요. 임치계약이라는 것은 물건 보관계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상 임치라는 말은 꼼꼬로 남의 물건을 보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 무상 임치계약인데 이 무상 임치계약에서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고요. 물론 유상 임치계약이라면 유상이면 그때는 선간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에 나와 있죠. 이거는 주의 의무를 단순히 결의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결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알 수 있는 데 모르는 건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 민법의 효력에서 때에 관한 효력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의 효과는 과거로 뭐 하지 않느냐 하면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욕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이 행위를 규제하는 법인데 이 법의 효과가 과거로 소급을 해서 옛날에 이루어진 행위까지 위법한 것이고 처벌한다면 우리는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래에 만들어지는 법까지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법의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고요. 미래에 대해서만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원칙을 우리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법은 욕에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과거로 그 효과가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1번 때에 관한 효력인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60년 1월 1일 전에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민법이 없이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남의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입법자는 일제 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그 효과가 과거로 소급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 민법의 효과는 원칙적 과거로 소급하고요. 물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는 없겠어요. 침해할 수는 없겠죠. 다시 말하면 기득권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2번 사람에 관한 효력해서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도 채택하고 있고 속지주의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채택하고 있는 거죠. 속인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에 있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민법이 적용된다면 그걸 우리가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속지주의.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걸 우리가 속지주의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합니까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미국은 속지주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사법적 영역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모두 채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될지가 대단히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속인주의 따른다면 한국 민법을 적용해야 되고요. 속지주의에 따른다면 미국 민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 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가 대단히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두고 있냐면 국제사법이라는 법을 두고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 번요.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대단히 애매해질 수가 있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두고 있죠. 국제사법이라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소에 관한 이유로 대한민국 영토네라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북한 지역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북한 지역도. 다시 말하면 북한은 법적주의가 국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헌법이 다른다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 번도 전체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부장 단체에 불과한 것이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도 어느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인 것이니까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 민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국 국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거부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내에 다 적용됩니다.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교재에 나와 있는 핵심 기본 문제를 일단 풀지 마세요. 처음에 공부하시면 막 풀고 싶은데 풀고 싶다고 풀려다가 안 풀리면 속상하고 또 속상하면 또 빨리 포기하게 되니까요. 너무 처음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입문과정은 기초강의고 베이스를 까는 과정이니까 문제는 안 푸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요. 페이지 28페이지로 갑니다. 자 권리 해가지고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살면서 여러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런 관계를 통칭해서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관계는 다시 크게 둘로 나뉩니다.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로 나뉘게 되죠.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법이 아닌 도덕이나 친분 종교 등으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특징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서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뒤에 거를 먼저 보면 의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의무라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뭐가 되냐면 의무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안 하면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얘기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돈 50만 원을 빌렸어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 법적 제재가 따르죠. 따라서 돈을 빌리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법률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친구하고 서울역 앞에서 오후 3시에 만나서 영화 보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인간이 안 와요. 안 온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오후 3시에 만나서 영화 보기로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은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런데 인간관계 관련돼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29페이지 오시면 호의관계가 나와요.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인간관계 한 가지 예로서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관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좋은 뜻으로 좋은 의사로 상원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인간관계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조심할 것은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로 전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이에요. 어떤 꼬마애가 걸어가더란 말이죠. 걸어가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차를 세우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니? 그런데 집에 간대요. 물어보니까 집이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이게 뭐죠? 호의관계죠. 물론 저는 얘를 집까지 태워다 주기로 약속했지만 중간에 안 해도 되죠. 중간에 아저씨가 급한 일 있습니까? 여기서부터는 걸어가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호의관계도 인간관계 일종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빗길이 미끄러져 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다쳤어요. 상야를 입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를 치료해줘야 되는데 하고 싶으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친 아이를 치료해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전환된 거죠? 법률관계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예요? 호의관계, 이해관계고 인간관계고 이 아이가 다쳐가지고 다친 아이를 치료해주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쳐서 치료해주는데 보험은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환장하겠죠. 그렇죠?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다쳤다고 저에게 2천만 원을 부담시키는 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그래서 깎아줍니다. 호의, 동승감액을 하게 되죠. 동승감액입니다. 또 아니면 이 아이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안 내는 바람에 조금 다칠 건데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서 손해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도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그 과실만큼 뭐예요? 깎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과실상계로 갑니다. 교진에 나와 있는 판례는 동승에 따라서 무조건 깎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감액비율을 정하고 과실비율도 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뭐죠? 법률관계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뭐예요?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호의관계고 인간관계고요. 이 아이가 다쳐가지고 치료해 주는 곳은 더 이상 호의관계, 인간관계가 아니라 뭐로요? 법률관계로 뒤바뀌게 된 거고요. 다만 그 아이의 과실이나 동승한 경위에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을 깎을 수는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와 의무의 본격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이 권리와 의무의 개념은 다음 강의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